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는 이 사람, 바로 FC서울의 린가드입니다. 신난 딸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빠는 너무 무서워하는데요. 누가 봐도 사이좋은 부녀지간이네요. 부상으로 휴가 중인 린가드가 하루 전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을 찾았습니다. 한국을 찾은 딸과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한 건데요. 중간중간 한국말로 얘기도 하는 린가드, 서울 생활에 완전히 빠져든 것 같죠? 부상을 얼른 회복해서 린가드의 멋진 모습을 경기장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